최근 온실가스 증가와 에너지 고갈 문제가 되두되면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생활 속에서 녹색 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도환경 에너지 절감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초급자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5월 12일부터 아연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2명의 고급 그린리더 강사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에너지 절약,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정책 토론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2017년도에는 작년과 다른 교육 내용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올바른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급자 그린리더 양성교육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